감정과 동작의 어떤 디테일과 그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밀어주면서 오른발 왼발 왼발을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.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팩이 넘치는 그런 동작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실제로 아티스트 분들과 작업하는 것처럼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-POP 댄스 카니발 그리고 오디션 기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은 K-POP 안무에 대한 열정만 있으시다면 다른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. EAST-D 댄스 라이커 K-POP 스타